아, 혼인증명서 또 해도 가족관계 증명서 기록되는 데 5일 정도 소요되는구나 다 했어요? 네 아, 예,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자, 드디어 혼인증명서 성태평이 이동숙의 오, 잠깐만, 이게 저기요, 이거 이름은 같은데 이거 생년월이 잘못된 사람으로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말 안 했어? 이상 없는데요 빨리 얘기해 이동숙, 1974년 7월 28일 범띠예요 아니, 그게 아니라 고의가 아니었어요, 오빠 아니, 나는 나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리다고 해서 마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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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구나 나이 숫자에 불과한 거 뭐가 중요하겠어요 두 분 이제 진짜 법적으로 부부 되신 거예요? 당연하지 여기 이동숙 누님하고 다정이하고 성태평하고 정식으로 가족이 된 겁니다 오케이, 그러면 제가 자, 짠 웬 반지야? 아니, 제대로 된 반지도 없는 게 마음에 좀 걸려서 아니, 네가 돈이 어딨다고 세상에, 이런 건 내가 준비했어야 되는 건데 대신 아빠는 나중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 엄마한테 해주시면 되잖아요 고맙다 나도 고마워, 다정아 그리고 동중이 누나도 고마워요 이렇게 이쁘고 혼자 큰 딸을 공짜로 얻어줘서 아, 얼른 반지나 나눠 껴보세요 그러니까, 그럼? 응 자,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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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꼭 맞네 어때? 예쁘다 그래? 이제 반지도 나눠 껴으니까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고 갈까요? 그럴까? 응 그래, 오케이 우리 원인 신고도 잘 나오게 응 하나 둘 셋 김치